마치 14기 지지옥션벨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입니다. 본선 7번째 대구. 신사팀에서는 김희중 선수를 내세웠습니다. 흑백은 이루비 선수가 100을 죽인 것 같아요. 바로 전기에 이루비 선수와 김희중 선수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. 김희중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. 네, 그때 그 복수혈전을 이루비 선수가 할지. 제한시간은 각자 30분, 40초 추위기 5번씩 주어지는 기전입니다. 오늘 뭐...